안녕하세요 두부쉐킷 개발자 제가 연구원 차채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겪어본 사랑과 인생의 맛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부터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다들 저보고 미각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과자는 다 성공했습니다 집차연구소 집차연구소 끝 그런데 차채호씨 갑자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45세의 미혼이시네요 무한긍정 직진밖에 모르는 톡 쏜은 막 이령씨 때문이죠 욕발음이 정말 뛰어나세요 개X네 귀여워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달짝지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영치없음 철없음 배운맛 보여주는 저희 형 서코 돈 좀 주고 도박했어? 죽는다 정말? 자아도치 느끼한 맛 우리 제거회사 사장 병훈 오만이 뚝뚝 내장 빨간으로 나 우유 신사적으로 신make 신상나시지 마시고 모시던 과몰이 파는 솔직한 맛 은숙과식 야아 야아 올여름 극장에서 달짝지근해진 영화 한 편 어떠세요? 달짝지근해 7510? 8월 15일 극장 소개봉 중개봉 태개봉